안녕하세요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?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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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메이크업을 받고 계시는 노란털 오리 네 네 카메라 치워주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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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아이고 이런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설청 스튜디오 작가님 하루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ㅋㅋㅋㅋ 잠시 이거 시기 아 수고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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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뭐야!! 아직까지는 저녁래? 왜? 내가 더 좋아해 자리에 힘을 줘 자리에 힘이 될거야 왜? 소통같은가요?? 소통도 하면 괴로움을 줘 엉뚱 원래 전대말 하셨어요? 나 작가님이랑 지금 자고 가고 있어요 뒤에 설이형 얼굴 계속 바뀌고 있어 생선이 여행전히 지금 자고 싶어 여행전히 들어가는 중 여행전히 말해드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